지켓 박사님, 나와주세요! 뭐야? 배달이신가? 너무 예쁘신데? 2분하고 2분하고 혹시 동일 인물이 맞으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몸무게 1kg이 는다면 무릎에는 3kg의 압력이 더 가해진다고 진짜요? 2017년 비만으로 사망한 인물은 전체 사망자의 8%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보다 4대나 많은 수입니다. 박사님, 이 지가 부선놈인 건 알겠어요.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태워야 합니까? 제가 바로 경험자잖아요? 네! 확실한 방법이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.